영어로 땡큐, 중국어 쉐쉐, 일본어로 아리갓도라고 하지요. 영화 속 감사한 일, 공공해정. 형이 돈이 없다. 그래서 보내고. 충분히 보험을 가입했다. 그래서 보내고. 형이 보내 설계사들만 운동장 두 바퀴야. 오늘 형이 좀 피곤하거든. 좋은 기회자냐. 형이 가라. 혹시 그럼 이런 컨셉 혹은 보셨습니까? 뭐야 이거? 와 대박. 예스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